당진시가 관내 3개 연안지구에 60억 원을 투입하고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한진지구와 장구항지구, 용무치지구 등 3곳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진지구에는 해변 산책로와 전망대 조성해 장구항지구에는 연안 보전 사업이 추진되며 용무치지구에는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이 조성됩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재해를 방지하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며 앞서 삽교지구 등 3개 지구에 82억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